파워 석찌 왜 이렇게 이름이 귀엽냐 보낸다? 나부터? 이거 들다가 끊어지면 끊어지면 일단 좀 섞어볼게요 섞지마 그냥 거기서 하는거야 그냥 잡아먹는거야 그냥 잡아먹는거야 잡아먹는 끝이야 잡아먹는 끝이야 야 정말 석찌 보여 잘 골라 잘 골라야 돼 뭐하는거야 석찌파 어때 그걸 집어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석찌파 석찌파 역시 지효다 역시 지효야 어때 그걸 골라 재밌다 잘한다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해서 송지현씨 덕분에 후배팀 승리 90 100을 뽑아야 돼 우리가 이번에